안 그래도 그걸로 하고 싶어서 마파들 먹어서 할 수 있어. 아니야, 아니야. 두부 말고. 두부는 같은 계통이라 내가 하나 뭐 메뉴 찾아줄게, 만들어줄게. 달걀 있어? 식용유. 식용유야. 좀 쎄게 해야 해. 아, 쎄게. 옮기놔 때까지. 이렇게 확 부어. 계란의 미친덮밥. 계란의 미친덮밥. 우와, 비주얼. 이렇게. 이래도 예쁘지? 아, 국물을. 메뉴 개발을 하고 계십니다. 우리 대표님. 다 가나 보자. 메뉴 개발 중이신. 뚝딱이에요, 대표님. 뭐가 뚝딱이에요. 개미덤. 계란에 미친 덮밥입니다. 잘 어울리지 않네. 잘 어울리지 않네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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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맛있는데요, 대표님? 음. 전 간도 딱 좋은 것 같아요, 지금. 너무 맛있네. 이게 계란만 했을 뿐인데. 맛있다. 맛있네. 소스가 너무 아까웠던 건데. 잘 됐네. 고기가 진국이 우러난 건데. 음. 좋았어요. 너무 맛있는데요? 열심히 해 주니까 메뉴 하나 넣어줬어요. 네, 감사합니다. 그리고 다 튀겨졌을 때 채에다 빼야 돼, 안 그러면. 이렇게. 이거 안 먹어봤죠? 아, 새로 나온 거. 아, 화장실을 다녀오는 바람에. 선수 선배님, 계란에 미친 덮밥이라고. 계란에 미친 덮밥. 네. 음. 아, 너무 맛있다. 음. reopen. 일단, incireat. 예전에. tare.